가계부를 씁시다. 모든 걸 다 줄일 순 없어요. 그것만 줄여도 꽤 많이 줄여요. 다이어리도 갖고 있는데 이건 제가 1999년에 쓴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걸 다 줄일 순 없어요. 오늘 당장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세요. 라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진 않아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냉동식품을 많이 산다? 그럼 냉동식품만 줄이는 걸 목표로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나 이런 거에 돈을 되게 많이 써요. 하루 한 잔이라고 하지만 그게 4,000원 뭐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더 많이 아이스커피도 먹게 되죠. 그러면 저는 사실 커피값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은 빵을 꼭 집에 들어갈 때마다 빵을 사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빵을 다음날 아침에도 먹을 수도 있고 많이 사두는 거죠. 매일 주기적으로. 그래서 보통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빵집이 있구나. 빵집이 있잖아요. 파리바게트나 또레주르는 항상 아파트 인근에 있어요. 아파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동선이 되게 짧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빵을 사고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해도 그게 한 번 습관이 들면 그 사람은 매일 이곳에서 이렇게 사서 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보면 1층에 꼭 있는 것이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에 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꼭 사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야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어도 습관적으로. 이거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은 나는 오늘부터 편의점을 안 가겠어. 그냥 이거 하나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기가 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킴으로써 지출을 줄이셔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수입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을 이렇게 쓸 때마다 단순하게 수입을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저 궁금해요. 작가님 가계부는 어떻게 쓰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제가 쓴 가계부들을 쭉 봤어요. 근데 제 가계부는 사실 지금 방금 제주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오늘 천 원 쓴 거 내가 오늘 얼마 쓴 거 그것을 적는 것을 가계부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하게 됐고 그럼 나의 가계부라는 그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1999년이에요. 진짜 99년이네요. 아니 이걸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놀라워요.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제가 갖고 있는 다이어리나 저는 아트박스도 좋아해요. 예쁜 노트는 꼭 사고 싶어 하고 다이어리도 갖고 있는데 이건 제가 1999년에 쓴 거예요. 이때 제가 나는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맨 위에 썼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99년 저도 대학생이었거든요. 진짜 철없이 놀고 엄마한테 용돈 받았을 때인데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그때 또 제 동생이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저희 집에 지출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도와야 됐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런 시간들을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있고 또 어디에다 썼는지 그리고 그때도 제가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었어요. 그때 수영하셨네요. 새벽 5시 30분에. 모두 잠든 그 시간에. 네. 그래서 5시 반에 수영하는 거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갚으셔야 될 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달에 뭐 12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는 돈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입금해야 되는 날짜 적었어요. 커피도 마신 날도 있었어요. 며칠 그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마셨나 봐요. 커피 마신 날은 커피 마셨다고 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돈, 제가 그리고 모은 돈, 그리고 내가 써야 할 돈 그런 거 다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가계부라는 말 자체는 사실 쓰지 않았어요. 가계부라는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 가계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되게 좁은 범위의 하나의 수입과 지출 관리인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서점에 가서 새롭게 멋있는 가계부를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가계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가계부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 삶 전체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계부인 거죠. 내가 어디다가 돈 쓴지 잘 보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나 어느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근데 그냥 생각하려면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지출 항목을 보면 생각이 나요. 나 여기 갔었구나. 내가 이런 곳에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좀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마트에 그렇게 왜 자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곳은 내가 시간도 많이 쓰는 곳이 돼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내가 이곳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 그곳에 나는 돈과 함께 내 시간도 많이 써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시간에 대한 관리도 같이 되겠죠.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계부는 꼭 쓰셔야 돼요. 가계부를 사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3월까지가 항상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계부는. 맞아요. 하반기가 없어요. 상반기로 항상 끝나곤 하거든요. 가계부를 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죠. 그 시간에는. 바로 9시 반부터 시작이죠. 딱 5분은 낼 수 있죠. 그럼요. 그러면 그 시간에 5분을 딱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쓴 영수증도 한번 항목 정리해보고 수입 한번 생각해보고 그 5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유치원 가고 난 그 시간 5분. 설거지하기 전에. 10분 딱 할애해서 이 시간은 내가 이거 하는 시간. 밀리기 시작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루 10분을 딱 정하세요. 또는 회사 다닐 때는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사람들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한 10분, 20분 남을 수 있죠. 그럼 그 시간. 그렇게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시간대 하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또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을 내서 그냥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그냥 잠깐 동안 기록하는 거. 네. 기록하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관리가 될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네. 정말 엄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계부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엄마들이 쓰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가계부만 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계부는 쓰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나의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나의 습관을 한 번쯤 바꿔줄 수 있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가계부가. 그리고 또 나의 수입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바로 가계부를 적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가계부를 하루에 10분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내셔서 삶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돈도 수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지출도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저도 되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진짜 온 보람이 있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걸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맘스라디오 이거 보시는 엄마들 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 번 하고 가계부를 씁시다.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들 가계부를 씁시다.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